자 첫번째 무대입니다. 한국국악전통협회 원장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두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나 이렇게 하고 우리 고유의 한복 입으면 아주 그냥 바네. 이뻐 죽었어. 그렇죠 어머님들? 음악 준비 됐나요? 가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 아리랑 고개로 너무 단단한 아리랑 고개로 너무 단단한 공천하늘의 장면도 많고 니네 가슴이 희망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너무 단단한 북놀이 온들 북놀이 오 melee 풍년이 그리고 북놀이 오ση 북놀이 온 다네 북놀이 와요 위강산 산철에 북놀이 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거기로 놓고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가니 성을과처럼 애교를 달려가 대전한 난군이 다시 오나 홍수래 홍수가 아니 아니 이 놀지는 못하리라 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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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푸덕하여 불가 희철이 불가을 꽃을 사야 선하리라 꽃을 찾는 불가빈은 남명을 쫓아들고 황금같은 배포니는 호들 가기로 안내한다 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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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철이 불가하여 금리 희철이 불가하여 미나라 미나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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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